네 자 지금 물속에 있는 오도의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보지 못했던 거 저거는 뭔가 기공이 있는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는 아주 뭐 외계생물같이 산호초같은데 근데 싹 눌러 보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짝 해라 가지고 오므린다 살아있어요 오므렸다가 또 조금 있으면 펴지겠죠 네 저거 보세요 공존을 합니다 옆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줘서 다 오므립니다 즉 위험신호를 감지했을 때 옆에 있는 것까지 오므려야 요걸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자 저쪽에도 있는데요 신기하네요 5도의 또 특이한 생물체를 또 발견했습니다 열대지방이나 볼 수 있는 또는 SF 만화영화에서 볼 수 있는 또는 SF 만화영화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생물체죠 해야 될 것 상 원 회사 아멘 우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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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